제가 약간 로망인 머리가 있어요. 흑발 톤 다운을 하고 좀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으면 길게 좀 기른 다음에 물결 웨이브 하고 이제 고데기 위주로만 그냥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고 탈색이나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걸 최대한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른 다음에 고데기로 연명하는 느낌의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헤어받는 천재적인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시대 최고의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커러 헤어 염색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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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손을 가지신 도훈쌤한테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커트도 좀 받고 염색도 아마 하러 갈 것 같아요. 길이는 어떻게 하세요? 길도 유지할까? 네 저 유지는 하고 싶어요 길이. 여기에서 좀 많이 길고 싶은데 많이 안 자라고요. 층 많이 내면 되나? 원하시는 대로? 네 길이는 유지하는데 층만 여러 개 내는 거 느낌인가? 층만 많이 내면 돼. 네 약간 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리쉬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그냥 요정도 유지하고 네네 층만 이렇게 좀 많이 내게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타투 하셨어요? 응. 이야 무슨 무슨 상징입니까? 그냥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한 거지? 그치 겉못 들어가지고 블랙으로 갈 거야 아니면? 아 블랙까지는 아니고 뭔가 약간 진짜 제 약간.. 네 사람 멋있죠. 제 자연모랑 좀 비슷한 브라운이라든지? 일단 첨프 좀 먼저 할게. 네네 얼마 좋고 살진 않게. 칭찬 칭찬 칭찬. 이 형은 이제 핸드폰 타이틀을 여전히 인시하고 계세요. 골프도 열심히 치세요. 어 골프에다 돈 다 써요. 큰일 났어요. 휴무일마다 가시는 거예요 골프장? 응. 어디로 가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땐 우리 둘 다 의욕 엄청나 없었잖아. 어 근데 지금 둘 다 되게 의욕이 없어 보인다 이거에 대한. 열정도 없어. 어 맞아. 지금 뭐 카메라 켜면 우리 막 고르던가 하려고 했는데 어 맞아. 지금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대충 해. 그냥 켜져 있고 말고 별로 신경 안 쓰여. 어 인정 인정. 원래 사람이랑 그런 거지. 뭐만 하면 이제 논란. 뭐만 하면 인성 사과. 안녕하세요 도훈쌤입니다. 이거 하나 올리고 이제 검은색 썸네일 해야지. 안녕하세요 도훈쌤입니다. 말씀 드리게 있습니다. 지난 저의 불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던 모두분들. 그런 게 좋았어. 제일 잘 봐. 인정. 모든 짜투리 염색약을 섞어서 만든 애쉬 블랙 느낌의 흑흑 느낌의 이 오묘한 색. 블랙도 섞어가지고 사람 머리처럼 나오고. 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앞머리를 좀 말아야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레디큐 츄 다이어트. 젤리입니다. 음. 입이 심심해. 이 정도. 사이즈야. 왜 자꾸 입이 궁금하지? 음 맛있다. 흑발 후 첫 메이크업. 어떤 느낌인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느낌쓰. 지금 딱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흑발한지. 머리를 거의 맨날 맨날 감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 역시 검은색이라 그런지. 블랙은. 블랙이야말로 진짜 머리를 계속 감아도 잘 안 빠지는 유일한 컬러가 맞긴 맞네. 머리는 방금 보여드렸는데. 이거. 메스티나 메스틱 모어 볼륨 샴푸. 이 친구를 써가지고 오늘 머리를 감았는데. 탈모 완화 두피 케어하고 헤어 볼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3in1 케어 샴푸인데. 자연에서 유래한 계명활성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거품은 좀 덜 나긴 하지만. 좀 머릿결에는 확실히 좀 자극 없이. 제가 요즘 여름이라 화하고 시원한 샴푸 있잖아요. 두피 쿨링 기능 같은 거 있는 샴푸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멘톨이 들어있어서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청정 지역에서 상당히 소량만 수확할 수 있는. 메스틱이라는 걸 함유한 샴푸. 이제 당분간 염색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머리에 좀 순하고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 이제 이런 전문 기능성 샴푸들로 머리를 감을 생각입니다. 피부결 닦아줬고. 크림을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너무 예쁜 코랄빛 컬러의 몽글몽글한 수분크림. 너무 예쁘죠? 약간 젤 크림 같은 느낌. 얘는 여름에 약간 수부지인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 피부 속에 진짜 좀 10층 정도로 아주 깊숙이 침투하는 수분력이 있는. 겉이랑 속보습 둘 다 케어 가능한. 그 클리니크 핑크 수분크림 아세요 여러분? 조금 입숨을 탔던 제품인데. 그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거래요. 확실히 이렇게 산뜻한 젤 크림 형태라서 여름에 바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이 좀 팡 차오른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약간 좀 산뜻한 젤 크림 제형이라 속보습에는 좀 케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겉보다는 오히려 약간 속이 되게 말랑말랑하게 약간 잘 차오른 느낌이랄까? 그런 걸 느꼈어요.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산뜻한데 속보습까지 채워줘서 되게 좋은 썩보습 크림. 패키징도 맘에 들어. 뭔가 갖고 놀고 싶은 그런 느낌. 이건 스틱 파운데이션인데. 뽕 하트 귀엽죠? 하트. 제가 스틱 파운데이션 예전에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스틱 파운데이션이라 하면 좀 커버력이 좋아야 하고. 피부에 딱 이렇게 밀착력 있게 딱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좀 약간 제형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막 미끄러지는 녹는 그런 제형보다는. 좀 더 경도가 있고 단단해야 밀착력 있게 쫙 발리는데. 얘는 좀 너무 뭐랄까? 스틱 파운데이션 치고 제형이 되게. 제형이 되게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녹는 느낌. 너무 크리미해서 되게 밀착력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스틱 파운데이션 치고. 그러니까 스틱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잘 못 살린 파데 느낌? 어떻게 해도 되게 쓰고는 있는데. 좀 별로? 너무 말랑말랑. 녹는 제형이라 별로. 반면 요즘 좀 괜찮게 잘 쓰고 있는 거. 에이프릴 스킨 초슬림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이거 패키징도 너무 이쁘죠? 제 핸드폰 아이폰 11 퍼플인데 딱 아이폰 11 퍼플 색상. 완전 똑같아요 색. 제 지금 아이폰 11 퍼플이 뒷판이 아예 다 마장창 깨져버려가지고. 색상 비교를 못 해드리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게 마스크 묻어남이 좀 덜하더라고요. 마스크 잘 안 묻어나고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 쓰는 중.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오 했던 쿠션. 이게 흑발을 하니까. 인상은 확실히 좀 깔끔해 보이는 거 같아요. 피부가 되게 하얘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이렇게 하얘으니까. 이목구비를 또 그만큼 또렷하게 해주면. 머리색 또렷 이목구비 또렷. 피부는 밝게. 그런 느낌으로. 잘한 것 같아요 흑발 진짜. 파우더 좀 써줄게요. 여름이라. 아 우리 너무 덥잖아요 요즘. 파우더 안 쓰면은. 땀이랑 화장 다 번져서 마스크에 달라붙고. 막 더러워지고 난리도 아니라서. 파우더가 필요하긴 해. 흑발하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약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고데기 안 해도. 약간 부스스한 탈색모에는 고데기가 무조건 필수잖아요. 근데 고데기를 딱히 안 해도. 탈색모보다는 훨씬 덜 부스스해 보이고.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고. 특히 메이크업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어두우니까. 어떠한 컬러를 써도 일단은 괜찮은 느낌? 막 동동 떠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 느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효과를 한 게 제일 크긴 해요. 메이크업이나 옷이나 둘 다 좀 컬러풀한 거를 약간 선호해가지고. 옷도 화려해. 메이크업도 화려해. 머리도 화려해. 이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뭔가 하나에만 포인트 주는. Less is more. 그런 거 약간 꽂힌 느낌 요즘. 확실히 그런 게 좀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 구성 진짜 예뻐요. 이 아래 민트색도 진짜 너무 예쁘고. 워낙 거 확실하게 만들어요. 약간 연기된 느낌? 그런데 약간 연기된 느낌을 하고. 많아서는 같이 색조를 그렇게 하는 느낌을 듣고. 너무 좋지, 알았죠? 참. 처음에 넌 진짜 밝은 마리가 훨씬 더 너한테 어울리고 밝은 게 더 예쁜 것 같다, 흑발 안 해도 될 것 같다 했던 친구들도 다 괜찮다고 해주더라고요. 주변 반응도 다 괜찮았어요. 아! 나 오늘 원래 크림 블러셔 바르려고 했는데 파우더를 해버렸잖아. 항상 까먹어. 아 파우더 올리기 전에 딱 크림 블러셔를 올려줘야 되는데 항상 파우더 해놓고 아 맞다 나 오늘 크림 블러셔 쓰려고 그랬지 맨날 까먹어. 짜증나. 개빡쳐. 그래도 파우더를 조금 얇게 발라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어떻게 올려볼까? 뭉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텐데. 올려봅니다. 나쁘지 않아. 피부 화장 되게 얇게 해가지고 좀 잡티가 보이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이 다 풀려가지고 막 사방으로 속눈썹이 중구난방이라 이상하긴 한데 이해해 주셔요. 속눈썹 펌 장점도 많긴 하지만 단점을 확실히 알아냈어. 풀릴 때 거지 같아. 그리고 저는 속눈썹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털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니까 속눈썹이. 숱이 거의 반으로 준 느낌이야. 요새 각질이 좀 심한데. 이해해 주십사. 립스틱 바르기 전에 젤리 하나 더 먹어야겠어. 리크 메이크 누디벨벨 립 4번 고고 코랄. 이 색깔 매우 예쁘고 맘에 듭니다. 이렇게 색바라고 메이크업하면 어떤 느낌인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메이크업은 그냥 오늘 대충 했거든요. 사실 나갈 게 아니라서. 마치 좀 느낌이 보이나요? 이목구비가 훨씬 더 좀 약간 또렷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머리 고데기를 아예 안 한 거거든요. 아까 이걸로 머리 감고 나서. 이거에 살짝 컨디셔닝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얘만 쓰고 머리 말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살짝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흑발의 장점. 고데기 안 해도 나쁘지 않아. 만약에 달색모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고데기 안 했으면. 개 지저분해 보여서 무조건 고데기하고 촬영했어야 되는데. 나쁘지 않죠? 아무튼 너무 예쁜 커트랑 예쁜 흑발머리 만들어주신 도은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안녕.